cbs라디오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혜 소장 김성혜 소장 진중권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청취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나 봐요 4641님이 전화가 와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한판승부 밀어줘야 할 텐데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납니다 힘나는데요 지금 모든 방송들이 다 긴장하고 지금 요즘 다른 방송 유튜브 봐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순리대로 결과는 성적표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옆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고 계신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쭈리만점님의 질문입니다 작년 12월 16일자 뉴스에서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적법했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작가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방금 어느 기자가 그 판결문을 제게 보내줘서 받아보긴 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법원의 판도는 존중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왔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라면 사법부의 판결은 일단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내가 논리를 보강해서 뒤엎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고요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결문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법조 기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의외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읽어보니까 감찰 부분만큼은 2심에서도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 그 부분만은 이런 견해를 저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김성애 소장께 드리는 질문은 6363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소장님 며칠 전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 수십 년간 광주를 나와바리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조국정 장관이 오야북 마인드답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 숙적끼리 일본어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낯부끄러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본어 써도 됩니까?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겐세의 발언도 생각나서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의 sns 긁어서 기사 쓰는 건 우리나라 기자들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외국 신문까지 이러는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건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비꼬려고 했던 말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나와바리라고 했던 것은 광주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의식을 담아서 한 것인데 일본 말을 안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영어는 되게 섞어 쓰면서 일본 말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말을 쓴다고 해서 친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왜 야매로 하냐고 유튜브로 질문 주신 쭈리만점님께는 샵 하나둘 하나둘 문자메시지로 저 쭈리만점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 제작된 피자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 앵커님 오늘 머리 후까시가 잘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 바르고 좋은 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